부르는 것이 대관절 무엇인가, 공부를 하라는 대로 하면 물동이가 깨지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별심으로 공부를 하면 억만년을 해도 화두를 타파하지 못합니다. 세상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알래야 알 수 없는 한 대목, 한 구멍으로만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단지 모르는 대목만 딱 붙잡고, 이 못고 하면서 알려고 해야지 그냥 이 못고, 이 못고만 하면 억만년을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알려고 하는 생각은 내되 따지려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놈이 마음인가, 입인가, 목구멍 속에서 혹은 머릿속에서 나오는가, 이렇게 따져 알려고 하면 허공이 다하더라도 헛공부만 하게 될 뿐 도공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도 아무 재미도 없고,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는 공부입니다. 공부를 해도 생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답답하니 내가 공부할 줄 모르는 것인가, 또는 가르치는 스승이 허물이 있는 것인가 하고 따집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따집니다. 따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합니다. 바늘 끝이 날카로우니 어디든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지지 말고 한 구멍에만 대고 파고 들어가야지 여기저기 대어보면, 몽둥이로 바느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모르는 대목만, 즉 알려고 하는 것만 파고 들어가십시오. 금을 캐는 광부들이 금맥을 보고,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금이 발견되기 전 파고 들어갈 동안은 광부들이 고생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오늘도 파고 내일도 파고 해야지 다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도 그와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따지지는 말고, 이 부르는 것이 대관절 무엇인가 하고 알려고 하면, 마음이 거기서 딱 한 덩어리가 됩니다. 따지기 때문에 마음이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서, 마구니, 잡신이 붙는 것이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마구니도 붙을 새가 없습니다. 몰라 답답한 데에만 대고, 이 먹고 공부를 지어가면, 마구니도 덤빌 수 없고 방해가 생길 곳이 없습니다. 해암 대종사 법어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오른 마음으로 오른 일하다가 죽으면 안 죽어요. 해암 대수님께 3대 울림입니다. 해암 대수님께 3대 As府 감사합니다.